이렇게 갑시다 하! 세상에 와! 와! 딜 실화이야? 자! 모모! 너의 힘을 보여줘! 자! 모모 너의 힘을 보여줘! 영유! 자! 장난 끝이야! 공버프 엄청 큰 것 같은데요? 하! 영유! 공버프 안돼! 왠지 에임이 달라올 것 같다? 말이 무섭게 말이 무섭구만 말이 무섭구만 어? 거라? 빵! 어? 생각보다 튼튼한데요? 레이즈 수충인데도? 어차피 노딜인데? 잘 나왔네 이번 벌써? 벌써? 벌써 여기? 아하! 아하! 흠트났네? 어... 자! 자! 맛좀 보여주자고! 안돼! 흠! 흠! 죄송한! 야 야야 안되죠 그렇게는 안된다 또 나오네 나도에 있다 에이미 왜 욕스러워 자자자자 어? 중탕 쳐 장난은 끝이야 빵 끝이다 끝이다 어? 어? 와 역시 헬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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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Kolbel 어? 지금 지금 밀리아 맛좀 봐라 아 버텨 라유빈 어?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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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지금입니다 역류되라 상대 에임이 없나? 있네 오케이 아! 잠깐만 아시네 군군군 어 뭐야 어?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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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하 하 참나 이런걸로는 어림없지 어 정말로? 역류해 역류해 역류당해 죽어라 윌리아 짤라버려 짤라버려 뭐야 이거 하늘저 뭐야 왜 반격안해 오케이 헤어라 퍽 하 밀리아 존나 세네요 하 하 밀리아